휘성 축하드립니다 휘성은 항상 라이브만을 고집하는 신여파 가수죠 치유할 수 없는 사랑의 아픔을 노래한 불치병으로 R&B의 신성이라는 명성을 지켰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계속해서 발표해 주시죠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팬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요 항상 저를 지켜봐주시는 저희 조상님들과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 그리고 혁성이 이모상범이 그리고 경진형 그리고 너무 고마운 갑원형 그리고 YG 패밀리의 모든 식구들과 엠보트의 우리 핏줄들 우리 옆에 있는 거미도 너무 고맙고요 모든 사람들한테 너무 감사에 맞이하셨습니다 정말 행복한 상을 이렇게 주셔서 진심으로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